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제주도 농업인상 포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. 농업인상은 일반 작물과 감귤, 친환경 농업과 축산, 여성 농업인과 유통 가공 등 6개 부문에서 한 명씩 선정되며,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됩니다.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,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에 열립니다. 설마 신청이 필요한 강도 조절이 되었습니다. 소매페이지에서 시설 수상으로 인정됩니다.